지유야, 발자국은 어디가고 새까매졌습니다. 어, 발자국 몇 개 있네, 그래도. 지유, 한 번 더 치즈. 지유, 엄마 보고 치즈 한 번만 해줘. 치즈, 발자국은 어디? 오 마이 갓, 이거 괜찮은 거니? 발자국 몇 개 있긴 있다, 그래도. 발자국... 지유, 최지유라고 쓴 것도 사진 찍어야겠다. 지유가 최지유라고 썼잖아. 여기 밑에, 이 빨간색. 이 빨간색 지금 이거 최지유라고 쓴 거 아니야? 이거 빨간색 최지유라고 쓴 거지. 이 빨간색 이거 다 최지유라고 쓴 거 아니야, 그치? 귀여워. 지유가 또 최지유라고 쓸 거야? 오잉. 오잉. 다르게 생겼네? 다르게 생겼네? 지유 이거 어떻게 할 거야, 이거 씻을 거야? 오잉. 발자국이 없는데? 발자국이 없는데? 왜 발자국이 안 나오지? 오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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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자국이 없는데? 개구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 같아, 지유야. 응. 오잉. 오잉. 빨리 책 칠할까? 싫어? 그래 그냥 놀아 오잉? 오잉? 응? 귀여워 오잉? 오잉? 귀여워 오잉? 오잉? 몬스터! 몬스터? 너무 깜깜해지는 몬스터인가 봐 몬스터가 나오나? 오잉? 오잉? 이렇게 나와? 공룡 촬영되나 봐 그러면 공룡은 엄마 초록색 공룡 그릴거야 초록색 공룡은 이렇게 엄마는 초식 공룡 이렇게 이렇게 초식 공룡 초식 공룡 그릴거야 야 왜 던져 이렇게 뾰족뾰족 공룡 맞죠? 공룡 맞죠? 공룡 맞죠? 지효야? 응 까맣게 할거야 공룡? 까맣게 그래 공룡도 까맣게 만들어줘 오잉? 오잉? 엄마 설거지하겠다 오잉? 오잉?